김승겸 합참의장이 중부전선 최전방 GP를 방문해 적의 위협에 대한 장병들의 즉흥태세와 결전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김 합참의장은 현장 지휘관으로부터 최근 접적지역 적 활동과 예상되는 도발 양상을 보고받고 DMZ 완전작전 수행을 위한 작전 수행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 현장에서 작전을 승리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끊임없는 고민과 철저한 전투 준비, 실전적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적이 도발하면 적은 반드시 내 앞으로 온다는 각오 아래 몸이 조건 반사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전투 수행 훈련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적 도발 즉시 최단 시간 내 승리로 상황을 종결하고 적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상캐스터